안녕하세요 전속 킥보드로 온전 일하는 주석입니다 오늘은 이제 아까 리뷰 영상 찍고 라면 한 그릇 먹고 바로 나가려고 합니다 라면을 먹고 라면을 먹고 각각 뜨거워 감사합니다 지금 이제 8시 조금 넘었는데 이거 잡고 가겠습니다 안산 가는 거 출발하겠습니다 안전체차 예 안녕하세요 불렀는데 잘 안전 끝나가요 예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잘 쓰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안산에 왔습니다 10시 딱 맞춰서 또 오늘도 일을 할 건데 제 생각에는 이거 좀 괜찮은 거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잔동에서 송도 퍼스트 50분 일단은 10시 전까지 갈 수 있는 것도 한번 잡고 바로 10시 전에 갔다가 멀리 갔다가 또 더 멀리 갔다가 집에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콜 대기 한번 해볼게요 콜 좀 잡아볼게요 바로 이게 떴거든요 고잔동에서 송도 다샤 앞 가는 거 4만원짜리 떠가지고 요거 잡고 이제 10시 딱 맞춰가지고 거기서 맞춰가지고 이제 또 외곽 돌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손님 만나러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 지금 이제 뭐야 1т 고맙습니다 Within 일단 제가 다 해 induced 1t 지금 일단 잡을게요 장주동 가시죠? 네 안녕하세요 손이 트렁크 좀 실어도 될까요? 네 좋습니다 출발하겠습니다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제 현재 시간 11시 반입니다 구호선 타고 가려고 좀 부지런히 왔는데 구호선은 못 탈 것 같고 그냥 킥보드 타고 가면 여기서 한 25km? 30km? 그 정도 되려나? 가다가 콜 있으면 잡고 집 쪽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어디 가시는 계단인데요? 상도동 갑니다 영성도가 더 빨리 와야 되는데 큰일났네 어떻게 갈까요? 집에 가려고 강남 쪽으로 쭉 오고 있었거든요 이제 오다가 마지막 콜로 이거 잡았거든요 개포동에서 콜이 하나 떠서 현재 시간은 아직 12시가 안되는 시간이고 집에 도착하면 한 12시 반쯤 될 것 같습니다 집으로 복귀해서 내일도 또 다시 한번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코를 타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.